현재 비구름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며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100m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에도 최대 80mm의 마른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18도, 대전 22도, 대구 27도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과 경북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